자, 퇴시간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68번째, 68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예언 하나 했습니다. 자, 퇴시간 68번째 영상에서 테슬라가 680불까지 내려갈 겁니다. 1차 지지, 680을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625까지 내려갈 겁니다. 팀장님, 아니 왜 이런 거 위험한 일을 하세요? 안 내려가면 또 얼마나 욕먹으려고. 이제 오케이. 제가 멘탈이 좀 강하거든요. 만약에 안 내려가면, 저까지 안 내려가면 왜 안 내려갔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면 그게 진정한 공부 아닐까요? 한쪽으로 또 착 치우쳐가지고 아니면 말고 이분법적으로 나뉘고. 오늘 제가 통키뉴스 때 또 조금 정부 좀 깠다고 또 자파. 저 자파 아니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자파가 어딨어요.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나 여루당이나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아. 아무튼 다 말아먹었어. 자,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 또 그만하라고 했으니까.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일단 오늘 제가 왜 이런 자극적인 테슬라 영상을 올리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테슬람들이요. 테슬라를 종교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이 너무 보보습에 갇혀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습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화수 떠놓고 기도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준비를 하죠. 테슬라를 숏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신분들 테슬라 숏도 못 치잖아요. 정확하게 보자 이거죠. 그래야지 준비를 하죠.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 자, 또 워워 내려놔야지. 그렇죠?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테슬라는요. 상장 이후로 한 번도 요즘 같은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경기 침체 시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갑자기 우리 축구선수 이동국 선수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은퇴도 했는데. 뭉찬에서 잘나가는. 한 번도 수비를 해본 적이 없는 이동국 선수는 히딩크가 부임하자마자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그 멋진 19살에 중거리 슛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발이 느리고 어슬렁으로 다 떠나서 일단 히딩크가 요구하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수비 능력이 0점이었거든요. 그런 선수도 몇 명 있었죠. 윤종한도 그랬고. 옛날 선수 소환하는데. 테슬라는 한 번도 하락장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경기 침체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시장은. 왜? 늘 어닝 발표할 때마다 어떤 일을 벌어졌죠? 시장의 기대치를 깨는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론 모스크와 쌍두 마찰을 이루면서 서로 발전했을 텐데. 일단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물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계속 공격적으로 지었던 뉴 팩토리. 그렇죠? 여기 보시죠. 나오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나오잖아요. 카 팩토리에 하던 incredible expensive operator. 운영하는 데서 너무 큰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모스크가 일단은 구체적인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일정 비용이 아니죠. 타임 프레임을.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 인원을 감축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론 모스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좀 더 끔찍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화면 좀 키울게요. 이게 뭐냐면. 뉴스에서 우리 많이 보시셨잖아요. 폭스바겐. 폭스바겐 CEO가 테슬라 따라잡는다. 곧 따라잡는다. 사실 미국에서 폭스바겐 차 별로 인기 없거든요. 별로 인기 없어요. 사실은. 고급차도 아니고. 또 왜 저러나. 이 표를 보니까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하얀색이 폭스바겐 그룹. 노란색이 테슬라. 그레이. 회색깔이 비디디. 영국. 북한. 아니. 왜 이러지. 죄송. 중국의 대표적인 가장 전기차. 우리는 전기차 3인방만 알고 있는데. 사실 비바이가 더 큰 차죠. 지금 2022년도. 1등이 누구죠? 노란색 테슬라. 그렇죠? 블룸버거 통신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2023년에 2024년부터 역전이 되게 됩니다. 와우. 보이시죠? 그리고 2025년에 또 역전이 되게 돼요. 판매량에 대한 예전이지. 지금 이거거든요. 다른 건 몰랐는데. 도요다가 꼴등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네. 도요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기차 내놨는데. 리콜 당했잖아.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지금까지 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셀프 드라이빙, 태양열, 배터리, 보관 이런 쪽에 대한 것. 제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제목 그대로 이걸 번역하면 어떤 얘기죠? 리세션 동안. 경기 침체기한 동안에 테슬라 may have.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리포트들을 보면. 뭔 소리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 사람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들여다보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글에서 지적하는. 이 글에서 지적하는 이게 헤드라인이잖아요.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2008년 이후로 경기 침체를 겪은 적이 없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뭐죠? 테슬라의 수많은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엄청난 투자를 했고. 새로운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요. 그쵸?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자동차 회사를 사실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더불어서 계속해서 인베스팅. 테슬라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돈 많이 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소형주도 꾸며 주식들이 못 가는 이유가 뭐죠? 실적이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야. 다음 경기 침체에서 테슬라가 파이낸셜리, 파이낸셜널리 썰바이블, 발음이 안 좋네. 죄송합니다. 파이낸셜널리 썰바이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야. 이 기사만 보고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미즈놀이 팔란티어 다음으로 테슬라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눈 크게 뜨고 크게 뜨고 보세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둘째가 저도 이 박스 안에서만 재상승인 이 박스 안에서만 보죠. 여러분 고점이 낮아지는 주식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이번이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이번이 왜냐면 데드크로스 만들고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거든.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날 근데 어저께 오늘 아... 좀 아쉬워요. 골든크로스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꺾여버리는 내일 그래서 테슬라의 움직임이 참 중요한데 아...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크다. 안타깝습니다.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가는데 일단 제가 오늘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뭐 당분간 못 간다는 거지 테슬라가 폭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 가야 시장이 갑니다.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